안녕하세요. 제작권 주식 분석입니다. 자, 어느덧 7월도 한 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역시 36도를 넘나드는 무더위 속에서 아주 고생 많으셨고요. 편안하게 들으실 수 있도록 오늘 카카오뱅크 그리고 시장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8월 5일 카카오뱅크가 출격합니다. 시장의 어떤 한도 자체를 바꿀 수 있는 아주 거함이 출격하는 날이기도 해서 일단 뒤에 카카오뱅크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수익은 일단 6월까지는 한 20-30% 정도로 마감을 했고 제가 하반기 때 30% 목표로 여러분들과 같이 가겠다라는 공약 이후로 단타 그리고 중장기 종목들 여러가지 드리고 있습니다. 7월 달에 일단 매크로 불안감이 가장 큰 화두입니다. 제가 처음에 헤드라인으로 적어놨던 문구를 안 바꾸는 이유가 결국에는 시장 흐름이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주도주가 없는 시장 흐름이긴 하지만 주도 업종이 시장 자체를 빠르게 넘나들면서 계속해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시경제학적으로 좀 방향성을 잡아주는 어떤 FMC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인데 현재로서는 연준 의장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돈을 좀 풀자라는 의견이고 그 외에 기타 연준 의원들은 시장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려있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으니 자금을 좀 풀어놨던 자금들을 좀 다시 묶어보자 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종목과는 등락이 게릴라식으로 변동성이 큰 편이다 라는 큰 중심을 잡아 둔 다음에 어떤 종목을 볼 것이냐 어떤 업종을 볼 것이냐에 대해서는 그동안 3,250, 3,300을 유지해오던 그런 지수 때에는 기본적으로 싼 종목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최근 들어서 수익률 소외되었던 기본적으로 자동차 그리고 화학주를 좀 저가 매수를 해놓자라는 부분이 있었고 삼성전자 어저께 7만 8천원 대에서 매수를 해도 되냐라는 질문에 물어보실 시간에 매수하시라고 강하게 말씀드렸던 어제였습니다. 포트폴리오 분산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고요. 조금 빠지고 다른 업종에 오른다고 해서 갈아타시게 되면 계속해서 엇박자가 나는 그런 시점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차전지는 말씀드렸다시피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고 그리고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한테 VIP 멤버십 종목으로 드렸고 7% 딱 찍고 매도 의견 혹은 여러분들이 판단 의견을 드렸었는데 그 이후로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차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다고 보고 그리고 LG화학은 쌀 때 계속해서 담아 두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후반부로 갈수록 대신증권, HMM, KCC 글라스는 일단은 포트에 유지하는 걸로 그렇게 잡아 두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지난주에 애프터 코로나주를 관심있게 보자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애프터 코로나는 코로나가 회복되는 시점에 다른 것보다 더 많이 치고 올라올 종목이죠. 예를 들면 호텔실라, 예를 들면 하나투어와 참 좋은 여행이 많이 올랐어요. 뒤에 좀 보여드릴 거고 오늘 시장을 정리해보면 결국 기댈 곳은 미국이다 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금 오늘 IT 관련주가 많이 올랐거든요. 디지털과 반도체, 특히나 우리 관심 종목에 들어있던 유젠테크와 테크윙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면서 영업이익률이 높은 대표적인 두 종목이었는데 영업이익률이 높은 종목들 위주로 좀 많이 올린 그런 모습이었고 핵심은 이거였어요. 이 상원에서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계획이 반대표가 두 개 더 많이 나오면서 부결됐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의 충격이 예상됐지만 26일까지 이 표결에 대해서 연기하자라는 의견이 나오면서 기대감이 많이 작용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일도 급등하고 올해까지 좀 오른다고 한다면 단기간에 시세 차익이 많이 났던 종목들 위주로는 IT 반도체는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국에서 한국에 대한 경기를 진단했는데 한국의 코로나 위험에 대해서는 정교하고 어떤 세련된 맛은 있지만 부정적인 입장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리고 기업들에 대한 예상치 못한 규제들은 리스크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한국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진단한 경기로는 코로나19의 직접적인 피해 업종이었던 CGV 같은 영화관, 항공 마찬가지로 애프터 코로나 종목의 회복에 대한 노력이 좀 보인다라는 부분으로 인해서 오늘 관련 업종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따라서 결국에는 백신 접종을 한 절대 숫자가 증시 회복에 최대 마중물이 될 것이다. 이런 의견들로 인해서 오늘 결론은 코스피가 5거래일 만에 외국인 순매수 들어오면서 반등을 했고 말씀드렸다시피 수급적인 측면이 부각되면서 코로나19 이후에 삶에 집중하는 좀 급하지 않다면 사실 코로나는 백신 맞는 숫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많이 회복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급하지 않다고 하면 이런 종목에 좀 많이 묻어두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카카오 관련주도 오늘 게임즈 많이 올랐어요. 자, 말씀드렸던 카카오뱅크가 8월 5일날 출격합니다. 공모가가 확정이 됐고요. 3만 9천원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대로 상장을 한다면 금융주 시총 3위로 코스피에 입성하게 됩니다. 금융주 중에 KB금융과 어디 갔나요? KB금융, 그 다음에 신안지주에 이어서 예상 시총이 18조 정도로 예상이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시총 3위, 금융주 시총 3위로 코스피에 입성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기관 IPO 수요예측은 역대 1위랍니다. 역대 1위. 기관들이 개인들 청약보다 먼저 수요예측에 참여해서 약간 가이드 역할을 해주는데 역대 나온 기관 IPO 수요예측 중에 1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기가 어마어마할 것이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KB금융 되게 좋아하는 거 아시죠? KB금융 좋아하는데 손절한 이유는 카카오뱅크가 상을 치던 따상을 치던 일단 풀 매수로 대기를 해놓을 생각입니다. 상한가 치겠죠. 그러면 운 좋으면 몇 주 들어올 거고 아니면 그 다음 날이라도 살 계획입니다. 상장 후에 17%가 오른다고 하면 3만 9천원에서 약 4만 4천원이 된다고 하면 물론 같이 오를 수도 있고 같이 빠질 수도 있겠지만 고정되어 있다는 가정 하에는 은행 대장주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융주 시총 1위의 위험을 달성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판단이고요. 빠지면 더 좋고요. 올라도 나쁘지 않다. 시총을 30조 정도로 전망하고 있다는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의 레포트가 있었습니다. 청약은 26일, 27일 그리고 주식 배정수는 KB증권이 가장 많고 제도가 바뀌면서 옛날에는 강남권의 PB센터 같은 경우에는 동시에 여러 군데를 청약할 수 있어서 돈 많으신 분들은 20억씩, 30억씩 들고 오셔서 계좌 한 10개 나눠 담으신 다음에 다른 증권사로 옮겨가서 또 막 계좌를 하게 해가지고 정말 말 그대로 100억 이상의 자금들을 이런 공모주에 청약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증권사 한 군데 밖에 하지 못하면서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눈치 싸움을 좀 해야 되는 입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주식 배정을 받게 되면 8월 5일 날 상장을 할 거고 혹시 청약에 참여해서 받게 되더라도 팔지 않으시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카카오뱅크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예금, 대출, 금융 플랫폼 서비스를 주력으로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최근 들어서는 카드, 신용카드, 체크카드 그리고 증권사와 연계를 해서 플랫폼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국지화증권을 여기서 만든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16년에 설립 이후에 폭발적인 성장세를 나타냈는데 현재로서는 약 1300만 명에서 1600만 명의 고객을 확보하면서 금융의 1위 위험을 달성하고 있고 17년도까지만 해도 100만 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현재로서 21년 7월의 현재 시점으로는 약 1600만 명의 고객을 확보하면서 어마어마하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모바일 전용 금융 플랫폼의 혁신, 보험, IRP, 외환, 투자상품, 데이터서비스, B2B, 기업과 기업 간의 그런 연결고리를 하는 성장 가능성에 대한 무궁무진한 카카오와 연계 서비스도 기대해 볼 수 있는 명실상부한 최고의 플랫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종목들이 좀 오르는 모습을 보였는데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비지분이 있습니다. 상장 후에 보면 카카오가 가장 많은 비중을 갖고 있으면서 현재 카카오가 좀 밀리고 있죠. 카카오가 어쨌든 한 3, 4일 정도 밀리다가 오늘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절대 손절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상장 후에 카카오나 한국투자금융주주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지분을 확보하면서 분명히 연결 이슈로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영업이익률의 성장세나 영업이익의 성장세 같은 경우에는 누가 봐도 눈에 띄게 성장하고 있다는 부분 차트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좀 주목하는 부분은 결국에는 이자수익과 비이자수익의 비중입니다. 기본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자수익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플랫폼 수익에 대한 기대감과 비중이 커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이자수익은 금리가 오르면 어쨌든 금리가 0.25만 오르다고 하더라도 대출이자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체감상 적어도 0.25%보다는 더 오른다고 보고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만 해도 2%대 초반이던 대출금리가 3% 이상 되는 그런 아주 놀라운 경험을 했는데 어쨌든 이자수익은 금융업계에서는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깔려있는 수익이라고 볼 수 있고 카카오가 좋은 것은, 카카오뱅크가 좋은 것은 결국에는 비이자수익 부분의 비중이 크다라는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광고 플랫폼은 기본이고 제휴 신용카드, 제휴사가 대출 추천, 증권 연계, 보험도 추진할 것이고 해외 계좌 송금하거나 신용정보도 요새 카카오뱅크에서 활용할 수 있더라고요. 여러가지 활용도가 높은 비이자수익 부분의 성장세가 기대가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업자 대출, 가계신용대출 증가하는 부분이 21년까지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22년부터 더 높은 성장세를 증거사 애널리스트들이 이름을 달고 예측을 한 부분이 있고 기본적으로 ROE, 자기자본이익률이나 PBR 총자산가치, 순자산가치를 보더라도 일단 다른 여타 금융지주들 대비해서도 절대 꿀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주 매력적인 측면이 많은 그런 회사인 건 분명합니다. 그 이후로 잘 나가던 KB금융이 계속해서 금리인상 이슈 나올 때마다 많이 올랐었던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뭐 이쯤인지 이쯤인지 손절을 한 것 같은데 지금 보시면 그 이후로 흘러내렸어요. 그러다가 120일 선과 200일 선에서 약간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KB금융을 손절이나 익절이나 팔라고 하는 이유는 탈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결국에는 카카뱅크로 갈아타라는 내용입니다. KB금융이 현재 시총 18위, 오늘자 기준으로 18위를 기록하고 있고 약 21조, 21조 5,300억 정도 됩니다. 시총 기준으로요. 신한진주가 바로 밑에 따라오고 있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20조 이상이 된다고 하면 그리고 예상했던 30조 수준이 된다고 하면 시총 10위권을 넘나들 수 있는 아주 의량 종목이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상성전자는 뭐 말도 못하게 비중이 큰 부분은 다 아실 거고요. 어쨌든 참 기대가 되는 종목 중에 하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그냥 물리든지 말든지 일단은 좀 많이 사두려고 해요.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자 이제 시장을 대충 좀 가볍게 보고 넘어갈게요. 왜냐하면 27일까지 빠지지도 않을 거고 오르지도 않을 거예요. 업종별로 좀 잔잔한 흐름이 기대되는 그런 국면이고요. 왜냐하면 FOMC라는 워낙 큰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급등이나 급락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라는 판단입니다. S&P 같은 경우에는 좀 하락할 것처럼 하다가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고 나스닥 역시 기술주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6일까지 대규모의 어떤 인프라 투자 설비를 부결람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표결 기간을 연기하면서 기대감이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26일 이전에 급등한다면 대부분의 IT나 어떤 대규모 인프라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매도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입니다. 달러가 조금 주춤한 게 우리나라로서는 아주 큰 호재가 되었고요. 코스피 오늘 1% 오르면서 3250을 다시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흐름 자체는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한 그런 국면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7월 22일 오늘 업종 큰 흐름을 보면 규모가 크진 않아요. 철강금속에 오늘 좀 다행히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들이 좀 많이 오르는 모습을 보였고 가격대에 따라서 오르신 분, 빠지신 분, 물리신 분 혹은 수익이 많이 나신 분 여러분들 계시겠지만 일단은 5% 정도 수익이 났다 라고 하면 조금 빠른 타이밍을 잡아서 순환매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3,4년자는 7만 8천원은 엄청나게 매력적인 구간이고요. 1,000원, 2,000원이 아주 무거운 종목이 지금 7만 8천원대에 왔다라는 것은 아주 매력적인 구간이다 생각이 들고요. 급락할 가능성이 낮은 종목이잖아요. 그래서 기대 수익은 크지 않지만 금액이 크다, 비중이 크다 하시는 분들은 1,000원자 같은 경우에는 좋은 매력적인 구간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애프터 코로나에서 제가 하나투어랑 참 좋은 여행을 많이 강조드리는데 시총은 작지만 참 좋은 여행이 영업이익률이 워낙 좋기 때문에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하나투어 안 씁니다. 참 좋은 여행 쓰죠. 노란풍선 쓰고요. 그런 종목들 중에 대표적인 게 원투펀치가 하나투어와 모드투어, 그런 대형주, 전통 대형주 그 다음에 참 좋은 여행입니다. 다행히 제가 비중이 엄청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힘든 시점에서 쏠쏠하게 도움을 주는 종목이 되고 있는 것 같고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는 제가 VIP 멤버십의 커뮤니티로 남겨드렸던 종목입니다. 전날 말씀드렸고 다음날에 7% 급등하고 7%대의 매도 의견을 드렸습니다. 물론 매도 의견과 판단 의견을 드렸죠. 여러분들이 매도하실 수 있게 안 파셨으면 힘드셨을 것 같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5% 이내에서는 제가 일일이 다 사인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5% 정도 수익에 좀 만족하셨으면 좋겠고 혹시나 물렸다 혹시나 조금 더 좋게 봐서 물렸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가지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일일이 하지 마시고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좀 너그럽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금씩 주어 담는 종목 중에 하나가 LG화학이에요. 결국엔 2차전지 중에 다른 종목들 다 올랐는데 못 오른 200일 선을 하회하고 있는 이 슬픈 우량주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시장이 어쨌든 FMC에서 급락할 이슈가 나올 가능성은 개인적으로는 낮아 보입니다. 코로나가 확산되는 시점에서 아직 FMC가 3번이나 더 남았는데 굳이 이번에 금리를 바로 인상할 필요는 없다 거의 없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환호할 텐데 어쨌든 금리 인상은 당분간 없다고 했을 경우에 가격이 좀 저렴한 부분에 있는 시총 상위 종목들 매력적인 구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종목들은 여러가지 많은데 우량 종목들은 진짜 많아요. 결국에는 누가 기다리고 누가 버티고 누가 잘 파느냐의 싸움이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내일 아침까지 제가 해서 VIP 멤버십 여러분들한테 또 종목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철에 아주 좋은 종목이라서 제가 조금 관심있게 보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드릴까 말까 드릴까 말까 하다가 오늘 조금 밀렸기에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내일 아침 8시 이전까지 남겨드릴 테니까 계속 들락날락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남겨드리면 아마 VIP 멤버십 분들 알람이 갈 거니까 그렇게 확인하시고 아까 대주처럼 매주 전자재료처럼 그렇게 따라오셔서 매주 소화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우 목 앞으로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 좋은 투자 성과 이루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